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2019년 2월 3월 15일 20시 19분입니다. 같이 온 일행이 며느님하고 손주분을 준다고 해서 지금 프리사이즈로 올 수 있는 약 우리나라돈으로 만원 정도 2만동 정도 해서 3만동 정도 그런데 제가 조금 가격을 좀 일단은 예상가격에서 디스카운트를 해가지고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저희가 잠깐 좀 뭐 요즘 호이안에 이제 그 거리에서 잠깐 와 있기 때문에 뭐 너도나도 좋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태여 뭐 꼭 어느 집을 착한다라는 개념은 없고요. 이쪽으로 지금 보이시는 오늘 중간에 즐기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택시대에서 다낭까지는 24만동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머니 익스체인지 뭐 이런거 뭐 그런 문제 될 거 없고요. 진짜 이제 여기 한국사람들이 만약에 소가족 이제 물소가족은 단점이 이겁니다. 우리나라 국내랑 틀리게 가격은 저렴한지 스크래치가 나기 때문에 물소가족은 그러한 개념을 보시고 사셔야 되기 때문에 아까 이제 저 아오자이보다 이쪽에서 미국에 지금 며느님하고 손녀들한테 줄 거는 조금 원피스 개념의 스타일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죽 제품은 기왕이면 싸다고 한국사람들이 스크래치가 안나면은 하시는게 더 제 개인적으로는 낫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염두에 보시고 보신다라면은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가죽공예도 많고 현재 시간이 여기서 20시 한 20분 정도 되니까 나름대로 이제 뭐 저희가 숙소를 조금 늦게 돌아가면서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뭐 좋은게 있으면은 이렇게 야시장 투어를 마치고 또 보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죽 제품은 글쎄요 아마 한국이 낫지 않을까 조금 값어치인데 퀄리티라든가 이런거를 감안하지 않으시면 싸게 쓰실 수 있고요. 그런걸 감안해서 오래 쓰신다라면은 뭐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점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가족실 자체하고 그런게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분이 사셔서 뭐 만약에 실망을 하실수도 없고 한국사람들이, 한국사람들이 제일 많이 좋아하는가 봐 사실 의미는 없는데 어떤 특정 사람들이나 얘기해서 이거를 많이 사가는데 글쎄 뭐 사가는 것까진 저희는 뭐라고 할 순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많이 쓰지 않는다라면은 하고 여자분들은 되게 좋아합니다. 남자분들은 이런걸 관심이 없고 지금 옷 사주는 것도 되게 낯설고 저기하지만 글쎄 뭐 사람마다 뭐 보는 눈과 저기 틀리니까 그걸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가죽을 좀 소개시켜 드리면 가죽도 이제 요런거 정도는 좀 가죽이 하고 스크래치지만 이런 물쏘 가죽은 스크래치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런거 같아요. 가죽 제품은 그런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구매를 하시는게 매우 좋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리얼 가죽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은 스크래치가 낫기 때문에 반드시 물쏘 가죽을 사실 때는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사시는게 아마 기본적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짧은 시간에 저희 마치고 이쪽에 금액을 하면서 보면서 오늘 이분들과 함께 투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ecrets ети 는데요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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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